제 첫 투자 사례는 천안이라는 중소도시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천안은 6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인데 사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삼성이라는 직장을 바치고 있어서 중소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가서 제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축에 매매한 거랑 전세 금액의 차이가 300만 원으로 제 실제 투자금 3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나머지 1,2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어서 총 든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천안 첫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천안을 첫 투자로 선택했던 이유는 동료들 중에 어떤 분이 천안이 지금 되게 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천안을 가보려고 하니까 KTX 타고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그리고 싼데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투자 지역을 천안으로 선정을 해서 돌았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가 안 돼 있는 채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나는 첫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려가다 보니까 매매 전세 차이에만 집중을 해서 제가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잃지는 않았지만 저는 실패하진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첫 투자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이 아파트가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산 아파트는 1년 동안 왜 안 오르는 거지? 라는 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초반에 한 3개월은 맨날 제가 산 아파트 시세를 막 뒤적거리면서 내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오르나 언제 오르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투자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다시는 매매 전세 차이라는 투자금만 보고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알고 내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서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라는 거를 정말 신념처럼 제가 가지고 갔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천안 아파트를 팔고 인천이라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는 제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내 투자 기준에 맞는가? 가치가 있는가? 부터 생각하면서 투자를 진행했던 건이라서 인천으로 갈아타서 수익이 한 2억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한 6천 프로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를 듣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투자 기준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고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데에 최소 두 달에서 세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만 듣고 그거를 정리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투자라는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위기를 내고 있고 이 동네에서 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뭔지를 한번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 여러분들이 두 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수도권은 강남 접근성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남부면 경기 남부, 서울 동부면 서울 동부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비슷한 지역들끼리 비교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방은 지방광역시면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면 중소도시 이렇게 비슷한 체급끼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두 달 이상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분당을 갔다라고 한다면 경기 남부라인에서 분당의 앞뒤로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천이나 아니면 수지를 보시면 분당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러니까 분당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산광역시 궁금하면 어디 같이 또 가보면 좋아요? 부산광역시 궁금하시면 대구광역시 가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은 여러분 인구수가 되게 중요하고 인구수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수요가 그 체급이 비슷한 지역을 가는 게 중요해서 부산은 인구가 300만인데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대구거든요. 대구가 200만이기 때문에 부산을 가보시면 대구를 가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부산 해운대구를 갔다라고 하신다면 대구 수성구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1급지고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1급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격이 되는 끕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 기준 잡고 가치 있는 물건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돼요. 부동산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투자하기 전에는 저도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또는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 5년 하고 나니까 부동산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뇌피셜이 아니라 86년도부터 나오는 우리 KB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가 팩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때가 있으면 다시 상승하는 기간이 온다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항상 사람은 내가 겪어본 그 시장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이 하락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은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장일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오히려 가격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제로 지금 공부를 해서 상승장에서는 사지 못했던 아파트들을 지금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주택을 산다, 여러 개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의 수익 크기에 비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작은 거를 내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서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노후 대비도 하기 싫고 나는 자산을 쌓아서 결국엔 부자 되기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방을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이 지금 되게 싸고요. 그 싼 게 지방시장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싸다라는 기준이 몇 년도냐면 지방은 각각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방시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되게 싸고 게다가 지방에 아까 제가 가치 있는 물건이 신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신축이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신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고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할 때 전세가율을 보는데 그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덜 올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덜 올랐다라는 거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여러분이 가져가는 수익은 적어지죠. 여러분이 싸게 사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 또는 그 이하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방에서 2억 정도 오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지방에 되게 많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계시면은 지방에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수도권이 지금 되게 싸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각자가 여러분 감당 가능한 수준은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강동구나 송파구가 굉장히 싸지긴 했죠. 근데 그 싸진 게 15억에서 만약에 매매가가 9억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매매가는 너무 싼데 투자금이 한 3,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쟁이로서 투자금 3, 4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싸다고 해서 내가 그 3, 4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게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도권에 만약에 1억을 넣었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수원이에요. 수원에 지금 20평대가 매매가가 3억 정도 하고 전세가가 2억 정도 하거든요. 투자금을 1억을 내가 넣는다라고 했을 때 수원 20평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아요, PD님? 5억, 6억? 네. 5억에서 6억 정도까지 거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3억에서 5억, 6억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벌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넣어서 2억을 버는 거는 수익률 200%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5천만 원 넣어서 2억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거는 수익률이 400%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을 더 적게 넣으면서 수익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지방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1억을 가지고 수도권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이 단지에 투자했을 때 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 수도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도권에도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뭐냐면 서울은 여러분이 팔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외에 경기도에서 강남 접근성 1시간이면 거기도 팔지 않는 자산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전세가율이 오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매매랑 전세가가 같이 내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은 안 돼. 나는 부동산은 안 살 거야. 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는 오르지 않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와요. 그런 시장이 오면 여러분 강남 접근성 1시간인 지역들도 투자금 5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넋놓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시장도 미리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비슷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나는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내 월급으로는 내 미래가 답이 없고 이런 거가 되게 막막했는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현실을 부자가 되는 길로 바꿨던 그 부자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자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강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노후 데뷔를 했지?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강의에서 방법들을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너무 막막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의 행동들을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을 수 있는 멘토인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공감 가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멘토인가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자로 성공한 성공 공식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그 방법을 가지고 투자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방법은 검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믿고 그 방법을 믿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했던 과정들이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수영장에서 나는 수영을 하고 싶어. 나 수영 배우고 싶어. 근데 수영할 때 물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나는 저 수영장에 있는 저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만 난 바깥에서 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켜본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수영장 물에 천먹 내 몸을 담그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다음에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고 해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자라고 생각하고 따랐고 실제로 믿고 행동을 했더니 결국에는 순자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심 때문에 뭔가 행동하기가 꺼려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 생각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부터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